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런데 지구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기 보세요 펑펑 마녀예요 오늘은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죠? 펑펑 마녀가 히터를 펑펑 켜고 있어요 냉장고 문도 열었다, 닫았다 북극에서는 얼음을 와작와작 먹어버리고 있네요 지구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이를 어떡하죠? 어? 저기 보세요 솔라맨이에요 옆에는 우리의 친구 새새 포키도 있네요 솔라맨! 얼른 지구를 구해야겠죠? 우선 펑펑 마녀부터 쫓아내볼까요? 솔라빈! 이제 얼른 아픈 지구를 치료해야 돼요 우선 가전제품은 고효율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볼까요? 마지막으로 겨울철 적정 온도는 20도 대신 내복을 입어 환경과 건강 모두 잡아봐요 어? 저기 봐요 지구가 다시 힘을 내고 있어요 모두의 노력으로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구가 더는 아프지 않게 에너지를 절약해야겠죠? 저탄소 생활 실천으로 우리의 지구,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